에터미 최윤소 로얄 마스터 조선화 에터미 최윤소 로얄 마스터 조선화 인사드립니다. I am the new royal master 조선화 Thank you.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I like to begin by introducing myself. In Korea, Korean age, Korean system, I am 29 years old. 에터미를 사업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해수로 8년 차가 되어 가고요. This is the eighth year that I've been doing the Atomy business. 처음에 에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에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모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I began working with Atomy at the time. I didn't know that Atomy was a network marketing company. 우연치 않은 기회로 에터미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I almost started Atomy business accidentally. 에터미를 사실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이 에터미라는 사업 자체를 크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my time with Atomy, I didn't really take it that seriously. 2010년도에 처음에 에터미를 시작을 하면서 I started Atomy in 2010. 그때 당시 저의 나이는 20살이었고요. At the time, I was 20 years old. 그때 당시 에터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세미나장에 20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And when I attended the Atomy seminar, I was the only one that young. 지금은 주위에 아마 둘러보셔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However, if you look around today in this room, there are many young people attending the seminar today. 불과 8년 전만 해도 이런 이제 세미나장에는 약 천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In Korea 2010, their seminars were attended by about a thousand people. 2, 30대를 통틀어서 오로지 저 한 명이었습니다. I was the only one in her 20s doing Atomy.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에터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So this was a very humble beginning of my career. 제가 에터미를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건 회장님의 그 강의 내용 속에 저한테 가장 꽂히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What motivated me to start the Atomy business was something that I heard of said by the CEO Hunger Park. 그때 당시 회장님께서 강의 내용 속에 앞으로 10년 후에 2, 30대 젊은 리더가 적어도 연봉 1억 이상이라는 그런 정말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된다면 아마 에터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는 그 강의 내용을 듣고 나서 아 나도 그 강의 내용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And upon hearing this, I decided that I wanted to be that person to achieve that. 근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But alas my business wasn't as easy as I thought it would be. 제가 에터미를 하기 이전에 했던 일이 미용업계에서 종사를 했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에터미를 하기 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At the time, I had been working in the beauty industry and I had been preparing to go study more beauty abroad in Europe. 그 와중에 에터미를 사업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 사업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에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무살이라는 나이에 에터미를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개척을 나간 현장에서 저한테 소금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When I went to seek out my first customers, I had an experience where someone came out and threw a container of salt on my face. Oops.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를 악물고 에터미를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But I was determined that this was not going to discourage me. And I really just bored down and worked really hard.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에터미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said to myself that, you know, out there, other jobs or other work, that it's going to be at least as difficult as Atomy. That it's going to be more difficult than Atomy. 그렇기 때문에 Atomy를 통해서 5년, 10년 노력한 그 결과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so therefore I thought if only I can devote 5, 10 years and work really hard in Atomy and that that's going to secure my future, then I have no choice but to do Atomy business.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지금 약 8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가장 쉬웠던 부분은 사람을 만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도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네트워크 직업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즐거운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 선택을 했었을 때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보자. 워낙 학창 시절에 워낙 어려운 환경 덕분에 주변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정말 쉽게 다닐 수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앤 투어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CEO 황기리파크가 말했습니다. 최선의 성공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8년 전에 그걸 정말 꿈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은 현실로 다가와서 실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 사업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표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 하나만 제대로 잡고 일을 한다면 애터미 일은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목표를 절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도 목표, 둘째도 목표, 셋째도 목표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목표를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된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주변 사람의 말도 듣고 나의 생각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저는 애터미 일을 하면서 단기적인 목표와 중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가 언제 오토판매사라는 직급을 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월 천만원이라는 소득을 벌게 될 것인지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걸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제가 실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 무엇을 하고 싶느냐라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 want to help young people who are really struggling.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환경 때문에 저희 꿈을 미처 펼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꿈을 접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요.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 이걸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현재 아이들을 후원 단체를 통해 후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을 통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 약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그냥 제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흔한이 약 5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는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 모교에 장학금 후원을 시작을 했고요. I started a scholarship for my high school last year. 그 장학금 후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 모교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장학 후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nd through a foundation that I formed I heard that there are many students being supported at my high school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철칙을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철칙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주세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반드시 독서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 teach my partners is that they should become avid readers.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되더라고요. Through a lot of my reading I've learned so much. You can learn so much through reading. 이 책을 읽는 그 안에서 애터미의 사업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There are many books that will help you. The contents will help you make connections to doing the Atomy business. 그 중에 일부분에 One of these things 저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And it's helped me form my objectives, goals, anatomy. 에터미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As you do the Atomy business. 가장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you must do.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And it was through these I was able to identify exactly what I needed to do.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이 단점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 사람과 사업을 할 수가 없다. And when you do that Then it will be impossible to work with that person. 그 반대로 장점을 보자. Instead of looking for weaknesses in your partners Look for their strengths.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정말 극대화를 시켜서 바라보자. What I said was A person might have many, many failings, weaknesses. But if I can just find one good trait, let me focus on that. That's the way I can help that person.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사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And these are some of the important ideas that I began the Atomy business. 제가 Atomy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There was a really the most critical reason why I decided to in fact do the Atomy business.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창 시절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As you know, I grew up, I had a very difficult time financially in high school. 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어요. I realized very early on in my life that money in fact was very important. 돈이 있으면 다인 세상은 아닌데 If you have money, it doesn't mean you have everything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이 정말 전부인 세상이 되더라고요. But when you don't have money, it became a situation where you don't have money, then life is really really difficult. 회장님이 강의 내용 속에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월 천만 원을 정말 벌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스무살이었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월 천만 원을 벌기라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I thought this was nearly impossible, it's an impossible thing normally to do that. 하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But over time, I started having becoming hopeful, having hope that maybe through Atomy, making 10,000 a month is something that can become true. 그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애터미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졌던 것 같아요. After I became an auto sales master, I found that the work that I had to do was much more fun, much more enjoyable. 결심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내가 애터미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월 천만 원은 벌어보고 그만두자. 저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통장에 월 천만 원이 들어오면 절대 그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버티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애터미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월 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달성을 됐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연봉이 약 3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젊은 아가씨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한 걸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 월급 넣었어? 저희 남편 직업이 셰프인데요. 셰프가 버는 월급이 사실 한정적이지만 그 월급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다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셰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남편에게는 그의 일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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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하는 사업자라고 했더니 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이렇게 바르르르 떨던 남편이요. 지금은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사랑해줍니다. 이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가정의 행복도 돈으로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애터미라는 사업 자체를 크기를 얼마만큼 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애터미의 가치는 저만의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사업자 사장님들의 애터미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그걸 정말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크기가 정말 조그마한 점인지 아니면 정말 저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달만큼 큰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회는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걸 잡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 앞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떠나간 버스는 내가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애터미라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정말 일상생활처럼 스쳐 보내주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무나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요. 저희 삼촌 두 분도 계시고요. 저희 이모부도 계시고요. 저도 있고요. 다른 이제 사돈의 친척들까지 다 계시지만 애터미에서 류알리더스 클럽 이상의 멤버만 다소코디입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의 희망이자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친척들은 모두 반지앗방에 살고 바퀴벌레가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최고 넓은 평수의 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애터미를 통해 얻은 결과치입니다. 20살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저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할 만큼 불을 축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얼마스터를 승급을 해서 작년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승급을 하셔서요 온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희 집안 다섯 코드가 작년에 승급을 해서요 20명이라는 인원이 애터미에서 보내주는 유럽 크루즈 여행을 작년 11월에 모두 다 같이 다녔습니다. 애터미에서 최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로얄 패밀리가 된 듯한 기분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애터미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처럼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 희망을 저는 갖고 사올을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애터미로부터 벌은 소득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약 15억이 되더라고요. 약 15억이 되더라고요. 약 1.5밀 이렇게 전달했을 때 저희 친구들은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손가락질이 엄지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애터미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결코 저를 보고 처음부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는 않더라고요.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모습 변하지 않는 믿음 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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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야지만 엄지손가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결코 어렵지 않고요 내가 최선만 다한다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수도 없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성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대에 올라오시는 리더분들을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부러움이 대상이 되신다면 나 스스로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이 최고입니다 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애터미에서의 성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보셔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쳐 지나 보낸 그 기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깨달음이 결국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애터미의 사업은 앞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정말 큰 시장인 인도 시장 중국 시장 베트남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들이 오픈함과 동시에 정말 빠른 속도로 애터미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목표를 잡고 일을 준비를 하셔서 애터미가 나아가는 방향에 함께 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터미가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봤으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해봤어서가 아니라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나가면 애터미보다 어려운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결코 3대까지 상속이 되지 않고 연금성 소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벌고 있는 이 소득을 저희 자녀와 또는 그 후대까지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들도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자가 되셔서 그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정말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정말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친듯이 뛰어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무대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공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건 밥 먹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성공을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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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